박정현 대덕구청장도 CNB 대전방송 사옥을 찾아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. 박 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해준 대덕구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으로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 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.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. 두 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. 하나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저를 늘 돌보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약속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 옆에 늘 가까이 있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주민에게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